오는 6월 7일 열리는 LA 시장 예비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한인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캐런베스 후보는 오늘 LA 한인회를 방문해 한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경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유력한 LA 시장 후보로 손꼽히는 캐런베스 연방 하원의원이 LA 한인회를 방문했습니다. 흑인과 진보층의 두터운 지지를 받으며 민주당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베스 의원.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아시안 증오범죄, 노숙자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치안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베스 의원은 1992년 LA 폭동 직후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흑인 폭도들이 리커스터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것을 기적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일부 한인 단체가 낙선 운동을 준비하는 등 논란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베스 의원은 특별히 한인 피해 업소를 지목한 발언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베스 의원 외에 LA 시장 후보로 나온 케빈 딜레온, 조 부스카이노 LA 시의원과 마이클 퓨어 LA 시 검사장 등 주요 후보들도 한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캠페인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케럼베스 연방 하원 의원은 LA 시장 선거에서도 승리를 자신하지만 한인들의 표가 있어야 완성할 수 있다며 한인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